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재벌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청와대 대기업 총수들이 다 초청됐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재벌 총수들까지 포함한 기업인들을 청와대에 초청하는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가 오늘 오후에 열렸는데요.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회도 정부 인사가 아니라 박용만 대안상위 회장이 받는데요.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통령이 허심탈의하게 듣겠다 이런 취지라고 하고요. 또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행사 후에라도 꼭 답변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다고 합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한테 전한 메시지는 뭐였어요? 역시 일자리와 투자 필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사말을 통해서 앞으로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하면서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수치요? 300인 이상 기업이 작년에 고용을 5만여 명 늘려서 전체 고용 증가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점을 거론했는데요. 하지만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설비 투자의 약 85%를 차지하는데 작년 2분기부터는 전체 설비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해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협력업체들의 어떤 사업 안정성을 위한 제도인 상생결제가 작년에 첫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 점을 언급하면서 대기업들이 더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어떤 노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노력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 측은 뭘 요구했나요? 일단 규제 완화가 핵심으로 제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등을 언급하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 분야들인 수소경제, 미래자동차, 바이오산업,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5G 기반 산업, 혁신 부품과 소재 장비 이런 것들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만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 시각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지난 7일 날 중소기업인들을 시작으로 해서 각 경제주체들을 만나는 좀 연속적인 일정을 짜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노동계를 만나는 일정도 잡힐 거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동계도 만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대기업만 만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하지만 또 오늘 행사 초청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기준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산순위 25위까지 기업들은 다 초청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해옥 대림구중 회장이 오늘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한진, 부영, 대림 세 회장은 다 재판받고 이러는 거죠? 대판을 받거나 논란이 있거나 이런 일들인데 그래서 오늘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정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초대가 됐다는 걸 강조를 하면서 이게 결국 삼성 불폐신화를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한상의는 1,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결정이 돼서 경영활동을 재개한 경우에는 참석자 명단에 포함을 시켰고 형의 확정이 안 됐거나 실형 선고된 경우에는 배제했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희사위기 두 번째 항목은요? 뭘 물어봐도 국민통합입니다. 누가요? 오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하면서 입당식도 진행이 되고 했는데요. 기자들로부터 여러 민감한 질문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답변이 국민통합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당하면서 기본 입장을 밝혔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평화가 왔다지만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면서 나라 상황이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을 저지하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통합과 화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는데요. 뭔가 문재인 정권의 대악마로서의 자기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느껴지는 그런 발언들이었습니다. 전당대회 대표 출마한답니까? 그게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첫 질문도 전당대회 출마 여부였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그건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입당 첫날이라서 충분히 의견을 듣지를 못했다라면서 앞으로 당원 국회의원 당협의원장 국민들이 바라는 점들을 충분히 듣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출마 의지가 없으면 이렇게 들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뉘앙스만 보면 출마 가능성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탄핵, 국정농단 사태 거기에 책임이 크니까 나서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심지어 자유한국당 당내에서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쭉 준비해온 친박기 일부 인사들이 또 나서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관련 질문이 나왔고 심지어 석고대제를 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지난 정부가 한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고 적폐고 잘못이다라는 건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기가 권한대행하면서 한 일들은 국정농단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는 겁니까? 잘됐다는 겁니까? 그것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통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도 국민통합을 이루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탄핵이 잘못됐느냐 물으면 국민통합이 필요하다. 사면이 필요하냐 물으면 국민통합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물어도 국민통합 이런 제목을 붙였군요. 그렇죠. 구체적 답변은 최대한 피하는 모습을 보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 어떻게 나옵니까? 도로 침박당이 됐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의 당사자가 개선 장군처럼 나서고 있다고 비판을 하면서 국민 앞에 반성과 사과가 먼저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황교안 전 총리의 등장은 희극적 좀비 정치의 서막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요. 파른민회당도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가 YTN 라디오에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안 끝났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정치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같은 당의 최이배 의원 역시 오늘 아침 회의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속아웃을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구도는 상당히 요동치겠네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입당과 함께 오늘 자유한국당은 현재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확인했는데요. 단일 지도체제는 당대표를 따로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출마할 가능성 커졌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뽑히게 되는 대표는 다음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 장악에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누가 누가 준비 중인 거예요? 일단 황교안 전 총리와 함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마가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김태호 전 경남지사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직접 출마론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건 좀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판이 흔들리니까 원래 불출마 선언했던 김무성 의원도 다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건 오늘 불출마 의사를 다시 한 번 또 재확인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요? 전당대회 출마는 이달 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에 결정한다. 이 입장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는 30일에 저서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방송 등이 대중적 인기를 얻으면서 출마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또 전당대회가 침박 대 비박 이런 좀 선명한 개파 구도로 치러질 경우에는 홍준표 전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협소해지기 때문에 이거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홍준표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가면 2등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습니다.